너 남자 조심해. 외롭고 신랑이 외국에 자주 나가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알고서 접근을 할 때 사기를 우리가 왜 당하겠어. 왔고 딱 짜고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게 눈태기 맞아야 되는 거야.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 반갑. 선생님께서 보실 때는 말년운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년운이라는 것은 보통적으로 50대 후반부터 말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옛날에는 50부터가 말년이야. 그런데 백세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중년으로 치고 57부터 말년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 50 끝물에 보면 직장을 제대로 다니기가 힘들고 정년퇴직을 하는 시기이고 자손들은 다 키워서 크게 나갈 돈은 없지만 시집장가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또 자식들이 밥벌이를 제대로 못하면 그 무게감을 또 부모가 짊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정을 완벽하게 내릴 수 없는 상황이 사실은 50대 중반이야. 자, 이 말년의 운을 땡겨서 내가 온전하게 내 것을 만들려면 젊은 시절에 중년과 초년의 운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운명은 이어서 그라데이션으로 운이 넘어오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팩트 하나만 가지고 운명을 읽으면 안 돼. 이거는 우리 선생님들도 알 거야. 방송 보시면 초년의 운에서 중년의 운으로 넘어가서 중년부터는 노년을 걱정하는 재테크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비라는 게 있어. 그 대비는 현실적인 부분에 대비도 있고 운명에 대비도 있다. 무속을 떠난 현실에서 적금을 들고 연금을 들고 월세 임대업이라도 새가 들어오게끔 하는 거는 현실적인 노후 대책이 이루어지는 거고 운명적인 무당의 눈에 노년의 대비는 이미 나의 조상에 대한 부분의 정성이 적당히 이루어져서 더 이상의 풍파를 일으키지 않게끔 조율을 하는 거고 철학이나 뭘 보면 야 너 올해 너 대훈이야 분명히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내가 올 한 해를 사랑하는데 이건 뭐 인간의 배신에 뭘 투자하면 사기나 당하고 보이스피싱 당하고 이런 게 작살이 나니까 아니 나 대훈이라며 왜 이래 이 얘기는 대훈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아 거기에 변수가 작용하니까 운명적인 부분에서 키를 딱 쥐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중년 시절에 이미 미쳐 있었으면 빙의 치료했어야 되고 조상 너울로 가라앉히고 불리지 않는 신감으로 자정을 시키면 이게 세월이 5년 가고 10년 가고 공등 탑이 돼버렸잖아 그리고 난 중년이 됐어 50 후반이 됐어 그때부터는 꼭 신년 운세를 보세요 대훈 들어왔는데 집에 문제없어 우리 마누나도 이쁘고 애들도 공부 잘하고 다 이제 50대 후반이면 안정된 시기인데 이게 어디서 너 같은 년 하나 잘못 꼬들 하나 잘못 만나서 폐가 망치네 그리고 여자 우리 기주한테는 너 남자 조심해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우리 남편밖에 없어요 남편밖에 없어요 내가 정상이야 당연한 거야 그거 그렇지 근데 상대방이 작정하고 돈이 있는 여자고 맹하고 외롭고 신랑이 외국에 자주 나가고 맨날 늦게 들어오고 알고 서로 접근을 할 때 사기를 우리가 왜 당하겠어 왔고 딱 짜고 들어오면 빼도 박도 못하게 눈탱이 맞아야 되는 거야 어느 정도 토대를 좀 많이 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년에 이미 10년 후에 나 20년 후에 나를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뭐 연금을 들고 미래에 원룸이 어떻게 흘러가고 투룸이 어떻게 흘러가서 내가 이거에 임대업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 그 시대에 맞는 경제 흐름은 필수야 그래야 뭐 잘 사는 거지 무당말만 듣고 대운이야 군말한다고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정신들 차려 굿도 많이 하면 안 돼 적당히 어떻게 보면 운을 운만 믿고 달려가기 보다는 어느정도 자신의 노력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100% 나의 운명의 칼살운은 바로 당신입니다 멋진 말입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는 컨텐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부자 되세요 2시 3 Fenves 30분 제가